아이씨 폭 빠진 아줌마 안녕 비가 안 내리겠어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니의 보라 영하니입니다 저희 우리 오늘 어디 가지? 항상 꿈을 꿨던데를 가고 있어 꿈을 꿨던데가 어디야? 마사를 받는 곳 저는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보라가 한번도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오늘 함께 타이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발 마사지도 같이 스파? 발스파? 아 그것도 받을거야? 아니 같이 패키지 스푸스파 하는건데 가서 어제 전화를 해서 촬영 허락도 받았기 때문에 가서 한번 받으면서 촬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가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특별히 보라를 위해 마사지 코스를 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 뭐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한번 재밌게 체험해보는거야? 오케이 퇴근 후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신화가 안 신어 계시고요 승환 여기서 훅북하시면서 채워주셔서 한번 해주시고요 방팬입니다 자 위쪽으로 주문해 스파이 물기 야성들, 다 가득한 느낌이에요. 아 긴장돼. 긴장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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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 숟가락 어서 주시고 올라가서. 저희 화면 아무 맥퀴즈에 넣어드리는데요. 그럼 크림인 라벤더 좀이 어떤 걸로 넣어드릴까요? 저는 라벤더. 네. 두 분 다 라벤더고요? 어때? 마음에 들어? 잠들 것 같은데, 뭐 있어? 발이 어때? 발은 좋아.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 나도 더 꽉 먹으면 돼요.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 스파에 푹 빠진 아줌마. 그러면 우선 발 스파하고 스파하고 이따가 안마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외국인분들이에요. 마사지하러 갑니다. 엄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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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루는 제주도를 좋아해요 자기가 어땠어? 지금 몇 대 맞은 느낌? 근육이 좀 아픈데도 있고 근데 너무 좋아 우리 봐봐 완전 망했어 맞아 오해를 좀 해서 어땠어 너무 좋았지?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맞아 굴리는 느낌 솔직히 좀 잠드는 느낌 들어서 코 보는 소리가 살짝 내가 혼자 살짝 들었어 아 진짜? 그래서 계속 깨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졸려서 난 그것까지 할 줄 몰랐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난 여기 있어 난 무서웠는데 이렇게 힘 빼면 돼 그래 나도 몸이 비트는 것을 쭈쭈쭈 소리 난단 말이야 나도 나도 서비스 오 맛있겠다 내가 잘라줄까? 어? 자기가 잘라줘 밥도 먹고 마무리로 이렇게 먹는 거야 자상한 남친 로맨틱한 남친 맛있는 남친 돈 먹어야? 뭐? 딱 내 입에만 맞아 좀 클 것 같은데 어 잘라 자기는 애기들이 자기 꼬마 한 번 더 자를 수 있어 내 꼬마는 터키에서는 빵이나 그런 거 먹으면 어 이거 얘기했나 이거? 홍차를 먹어요 어 아니 사람들은 모를까봐 이렇게 더운 날에도 뜨거운 홍차를 먹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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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포함 아이고 아기 포함 라오샵 할 거야 라오샵 할 거야 라오샵 좋아 네 맛있게 돼 아메리카안 한입만 누가 안 먹을 거야? 그럼 안 줘 아 주고받는 거야?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과자를 싸줬어요 이거 갖다 줬지? 그 마사지 오너님 내가 이거 좋아해 뭐? 이거? 어 이거 이거 내꺼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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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만 진짜 이만 진짜 이만 진짜 이만 진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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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